잠깐만! 이렇게 된거 필살기를 채워야겠다 필살기를 채우고 아.. 일단 없애야될 캐릭터만 없애야될 팀이다! 됐어 일로와 아.. 죽었어 아이는 끝났어 임마 3,800명의 사람들이 날 보고 있다고.. 아..잠깐 아퍼 오케이 아..이러면은 싸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좀.. 뭔데? 어..뭐..아..이런.. 지금 몇판째죠? 우리 두판째 맞죠? 네.. 우리 두판째 맞죠? 우리 두판째 맞죠? 뭔소리에요 어..잠깐 누구야 아니? 아 이제 이것까지 오잖아 큰일났다 잠깐만잠깐만 아..잠깐 아..잠깐 아..잠깐